고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북 옥천에 있는 모친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. 비공개로 이뤄진 이번 방문회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극소수만 동행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공개 외부 활동은 지난 4월 10일 총선 투표소 방문 뒤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. 유경수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광복절 기념식 때 북한 공작원이 쓴 흉탄에 맞아 사망한 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.